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데이빗입니다. 벌써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어떻게 나머지 2021년 이제 두 달 남았는데 어떻게 보낼 건지 생각하는 또 계획하는 뜻깊은 하루 또 마지막 주말 10월의 마지막 주말 되시길 바라며 312회 큐티 비타민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노래 한 곡을 불러보겠습니다. as soon as i finish my song i'll go ahead and do my 312 sharing qt sharing vitamin sharing for you today ok here i go 눈을 뜨기 힘든 가을보다 높은 저 하늘이 기분 좋아 휴일 아침이면 나를 깨운 전화 오늘은 어디서 무얼 할까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걸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람은 죄가 될 테니까 살아가는 이유 꿈을 꾸는 이유 모두가 너라는 걸 내가 있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더 좋은 것은 없을 거야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의 큐티 비타민 312회 입니다 그냥 막 불렀는데 괜찮았나요 10월의 마지막 날일 만큼 왠지 노래를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특히 좋았으면 좋겠고 힐링 음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제목 로마서 1장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깊은 소식에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쓰인 말씀과 같습니다 In Romans chapter 1 verse 17 I read again The good news, this good news shows that only by faith can we have a right relationship with God This is the same as it is written in the Bible The righteous will live by faith The inspirations that I want to share with you today is Only by faith we can have the right relationship with God And the righteous will live by faith that is only taught through the book of God, the Bible I really hope this day, this daily QT sharing provides you as a spiritual vitamin that gives you new perspectives and insights and hope that helps you to grow and upgrade your life to be wiser and happier as we keep learning about God together Amen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은, 의로운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책인 성경으로만 가르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매일의 QT 나눔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관점과 통찰력을 주는 영적인 비타민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며 함께 저와 함께 하나님에 대해 계속 배우면서 여러분의 삶에도 더 지혜롭고 행복하도록 성장하고 얻게 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상 오늘의 QT 나눔 마칩니다 행복한 마지막 10월 되시고 내일 봬요 여러분이 행복한 하lloween 여러분이 행복한 마지막 날의 오토로 여러분이 오늘의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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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되세요 여러분 setzen